과거 직장 동료였던 캐롤은 건강을 되찾고 활기차게 사는 한누가 그저 고맙고 대결합니다. 건강은 물론 젊음의 생계까지 되찾은 한누. 두 번 다시 건강을 잃고 싶지 않기에 그녀는 무엇보다 면역력 강화에 신경을 쓴다는데요. 스스로 체력을 회복하고 면역 기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먹기 시작했다는 이것. 과연 뭘까요? 프랑스에서 면역력 개선 소재로 잘 알려진 에키네시아. 한누 역시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녀의 면역 회복에 도움을 준 에키네시아는 뭘까요? 펜스, 펜스에서 다양한 요리를 장식한 경 Airlines 그리고 beginning meidän 야린디는 처벌다 때문에 예수는 وم 뼘 뼈 뼈 뼈 뼈 진 진 뼈 ber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에키네시아. 면역 강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? 이 차별에 대한 방해적대가 가장 큰 양자인에 있는 가능성이 특혜에 있다면, 이 차별에 대한 방해적물기가 적응에 큰 기능이 생산을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에키네시아에 풍부한 치코르사는 바이러스의 감염 요소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논문에서는 에키네시아 속 치코르사 성분이 결장암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.